지금 노래 무정한 그사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가수는 김영숙 너무 조그면서 내 눈에 안보여 빨리 나타나 김영숙 가수님 떠나갈 사람 앞에 흘려준 사람 앞에 저희들이 눈물이 돋네 빛나는 바람이 타고 참가원의 소리가 항구의 사랑이란 흔들린 사랑인가 떠돌이 질소리라 빛나는 바람이 타고 참가원의 소리가 빛나는 비어보기 안다는 이사올지 빛나는 비어보기 안다 눈이 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